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만 안해? 얘는 여자친구야 그러니까 누구든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하면 그땐 내가 니네들 다 빠사버린다 알아? 야, 제보봐 가자 처음부터 처음부터 줄넥이 나와있고 줄넥이 나와 네 너 오기천이야 자, 여기 해석 눌러 얘를 눌러놓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보고 대단히 얘를 보고 해야지 여자를 보고 해야지 얘를 완전히 눌러놓고 하나 둘 뭐야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하나 둘 연속하셨어요 많이? 아니요, 저 동작만 지금 해보고 있어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. 여기, 여기. 나 씨는 주먹이 여자친구 아니야. 난 주먹이 다 말 것 같냐.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!! 하나, 하나, 하나! 얘 내 여자친구야 그러니까 누구든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그땐 내가 너네들 다 벗어버린다 알아? 아... 죽겠습니다 다 하는 거 같아요? 아니요 너무... 엔진을 많이 내고 지금 액션 연기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요 너무 죄송해요 지금 똑같이 어려워요 제가 원래 이렇게 액션을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출연자분들이 다치시거든요 제가 어설프게 하면서 너무... 죄송한 것 같아요 자 같이 한 번 갈게요 경수자 수고하셨습니다 자, 끝났습니다.